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학술 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첫 번째 시간이고요. 김종영 선생님 모시고 김종영 선생님께서 쓰신 하이브리드 한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토크 사회를 맡은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영 선생님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지식과 권력 3부작이라고 아마 많은 소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배받는 지배자라고 하는 책, 지민의 탄생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 이미 출간되어서 굉장히 사실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책을 출간하셨고 이번에 세 번째 하이브리드 한의학을 출간하시면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식과 권력 3부작을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한의학이 이번에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학술 도서상의 최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카스 한국어상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식과 권력 3부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가 맞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푸코어 같은 학자도 처음에는 광기의 역사라든지 병원의 탄생 이런 것들을 자기가 궁금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또 하이브리드 한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희 저작들을 좀 종합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북토크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책 저도 두 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책이었고 이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사실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면 나중에 사례 연구에서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어렵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라고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과 권력 산부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아마 이 선생님 푸코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지식과 권력이라고 하는 테마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인 거잖아요. 사실 알리지하고 파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계속해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이 지배받는 지배자, 지민의 탄생, 하이브리드 한의학 어찌 보면 약간 그렇게 주제상으로 본다면 약간 다른 그런 계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책을 또 쓰시면서 서론에서 밝혀주셨지만 하이브리드 한의학을 가장 먼저 사실은 구상을 하신 책이라고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 세 권을 이렇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 때 사실 지배받는 지배자랑 하이브리드 한의학 두 가지 연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대학원 때 교육사의학과 질정연구 방법론이라는 시간대 미국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유학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박사 과정 학생일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동기와 유학 생활에 대해서는 이게 한 두 챕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길게 한 300페이지 이상을 쓸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서 과정으로 놓아두고 나중에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박사를 받고 나서 교수가 된 다음에 다시 미국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았던 분들을 찾아서 다시 종단 연구를 한 경우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지금 하이브리드 한의학에 나와 있듯이 제가 필드워크를 하면서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한의학이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깊게 연구된 주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하이브리드 한의학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한의학이라든지 과학, 양의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한의학적 용어라든지 과학용어 이런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배우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 때부터 한 15년, 20년의 기간 동안 연구한 걸 종합해서 하이브리드 한의학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구 수행이라는 게 대단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지배받는 지배자나 지민의 탄생도 노동이 들어갔지만 하이브리드 한의학이라는 주제가 가장 힘든 주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 양의학, 한의학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해야 되고 또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할 수 없는 연구다. 저희가 모르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배받는 지배자도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들었습니다. 초기 한 60분 정도를 인터뷰를 하고 다음에는 한 80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종단 연구를 할 때 한국 전역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간 연구입니다. 한국은 물론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터뷰가 쉬웠지만 미국은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한의학이라는 주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 연구 수행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연구자로 단련시킨 게 하이브리드 한의학 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주제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이해되는 수준의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이라든지 의학과학은 우리 일상생활의 수준의 단어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진 선생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듯이 지식과 권력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인데요. 첫 번째 책인 지배받는 지배자와 세 번째 책인 하이브리드 한의학의 연결점이라 그러면 결국 미국 유학 현상이라는 것은 제가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인프라의 격차입니다. 이 인프라의 격차를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구조적 격차, 그 다음에 조직적 격차, 문화적 격차를 말을 합니다. 이 격차 사이에서 미국 유학파들이 그 두 대학의 격차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트랜스내셔널 미들맨 지식인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이 아카데미아를 지배하니까 그런데 인프라의 격차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학을 두 가지 권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지위 권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벌이라는 게 지위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권력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권력이 창조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쉽게 말해서 지식 권력과 창조 권력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인프라가 강하다는 것은 지위 권력뿐만 아니라 창조 권력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 유학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인프라의 격차로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인 하이브리드 한의학에서 양의학의 인프라와 한의학의 인프라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양의학이 한국에서 지배적이 되었느냐라고 역사학적으로 볼 때는 일제라는 제국주의와 양의학이라는 양의학의 인프라가 결합해서 한의학을 지배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한의학의 근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한의학의 인프라를 여러 사람들 한의사들이 주도가 되었긴 했지만 정부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의학의 인프라를 지난 한세기 동안 구축해온 과정이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권력이라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크게 인간의 권력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인프라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급관의 권력, 젠더관의 권력, 인종관의 권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권력이라 그러면 인프라 권력이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끼리의 어떤 인프라 권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권력의 차이에 의해서 한의학과 양의학의 대립과 갈등 지배를 설명할 수 있고 또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대립, 갈등, 지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하이브리드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이론적인 개념이고 한의학은 선생님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면서 연구를 할 때 필드가 먼저냐 이론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필드에서 이론을 발견한다 이런 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사실 이론적인 작업들도 앞에 많이 다뤄주셨고 그리고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착해서 연구를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한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특히 이렇게 주제 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사회과학에서는 근대라는 문제, 모더니티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사회의학에서는 칼, 막스, 막스베브, 에밀 드류케임이 모두 근대에 대한 문제를 천작했습니다. 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가라고 불리는 사회학자들이 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대라는 게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니까 여기서 많은 충격들이 왔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주의, 민주주의, 도시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부딪혀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니까. 그래서 근대라는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고 사회과학자라면 누구나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라는 건 굉장히 서구의 근대와는 달리 생각해 볼 게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서구와 비서구 간의 권력관계가 있습니다. 한의학에도 마찬가지로 양의학, 과학, 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권력관계가. 이런 것들은 서구의 근대성 담론에는 잘 나오지가 않는 건데 한의학이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서는 거의 살아남은 몇 가지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의학의 근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근대를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의학의 근대화라는 걸 저희 연구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창조적 유물론이라든가 권력지형, 행위체 이런 개념들이 선생님께서 실험실이나 진료실, 산업현장에서 한의학의 근대화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 고안한 개념이라고 서론에서 밝혀주셨는데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예를 들어서 이런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사물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경계사물을 둘러싸고 갈등들이 일어나는 양상들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보았을 때 기존의 정치인력 혹은 선생님께서는 정치사회학에서 계속 갈등을 그려내는 방식 기술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 그런 전통적인 접근하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고안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가 발견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선생님께서는 이 새로운 개념을 고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유물론이라고 그러면 마라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기술발전과 사회계급의 발전에 의해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막스주의에 의하면 공산주의라는 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진화론적으로 또는 목적론적으로 도달하는 사회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긴 유물론인데 목적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사회화에서는 틸리알로지라고 그러는데 사회가 어떤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년대와 90년대 초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았고 이론적으로는 포스트 구조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사회라는 것은 목적이나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라는 건 자위적인 것이다. 자의적이라는 말은 아비츄롤이라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도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유물론과 창조적 유물론의 첫 번째 차이점이라 그러면 목적이나 방향이 없다. 사회는. 하지만 기존의 관성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산업화, 도시화 이 관성들의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건 맞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유물론과 창조적 유물론의 두 번째 차이가 뭐냐 하면 주로 역사적 유물론은 계급을 봅니다. 인간의 권력을 보는 거죠. 물론 막스는 산업화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 같은 것도 보지만 인간의 권력에 좀 더 방점이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계급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간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막스주의는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화해할 수 없으니까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무찔러서 혁명을 통해서 소멸을 시키는 거죠. 그게 역사적 유물론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런데 창조적 유물론이라는 건 제가 금방 설명을 했듯이 인간의 권력 플러스 물질 권력, 인프라 권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라는 게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이건 코로나19라는 건 계급, 젠더, 인종, 지역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글로벌한 현상이고 바이러스와 박지,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백신과 신약을 발명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애썼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역사적 유물론, 계급적인 관점 또는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창조적 유물론이라는 건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인간, 사물, 동물 간의 인텍션 속에서 새롭게 사회의 방향이 나아가더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도 계속 ANT나 STS와 같은 이론들을 활용하시면서 어찌 보면 경계의 사물을 둘러싼 그런 분쟁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한번 그런 창조적 유물론에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강력한 행위자 중에 하나인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더 강점을 두고 이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ANT를 이야기할 때 항상 라티루를 떠올리면 진공펌프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진공펌프를 떠올리면서 이 진공펌프가 중요했던 이유는 어찌 보면 보일과 홉스라고 하는 보일과 그 사물들, 홉스와 그의 주체들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멋진 비유를 통해서 이 진공펌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가 사회의 무엇을 말할 어떤 문법을 어떻게 바꿔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저는 받았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실험실, 한의학 실험실이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대 양의학과 한의학의 대상구도 속에서 한의학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실험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라투르라는 학자가 프랑스의 파스테르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나에게 실험실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세계를 들어올리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19세기 프랑스에서도 전년병이 돌았습니다. 가축 전년병. 파스테르가 백신을 발명하게 돼서 이걸 제거를 하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코로나19 백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권력과 물질 권력 또는 창조 권력이 있는데 실험실이라는 건 창조 권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이걸 조금 비틀어서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운동을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 politics by other means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도 정치가 아닌 거리의 정치에 의해서 제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입니다. 그런데 라투르는 실험실도 그와 같다는 거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파이자의 CEO에게 전화를 걸어서 백신을 달라는 걸 보면 여기서 권력은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권력 정치가 아니라 실험실 중심 또는 물질 중심의 권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한의학에서 왜 실험실 과학을 동원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금방 얘기를 드렸듯이 실험실에서의 과학을 통해서 한의학의 창조 권력과 지휘 권력을 동시에 올리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이라는 건 이제까지 진료실 의학이었는데 이걸 실험실로 가지고 오므로서 다른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진료실 의학이라는 게 존재하면서 실험실 의학이라는 걸 덧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의학을 실험실 의학이 대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진료실 의학 플러스 실험실 의학을 동원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찌 보면 결론은 근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선생님께서 가장 본원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질문을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어찌 보면 다시 복귀하시면서 어찌 보면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는 장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한의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통과 근대의 싸움이 사실 그런 싸움이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듯이 전통과 근대는 계속해서 싸워왔고 전통이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폐퇴 혹은 소멸되어 가는 과정들을 거쳐 왔었던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선생님께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예를 들면 전염병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사태야말로 사실은 식민 권력과 타자의 조우에서 사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의학의 생존이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근대 우리 한국의 근대에서 보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전통들이 거의 완벽하게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의학이 생존하게 됐던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의학이 가졌던 임상의 경험 어쨌든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 살아나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얼핏 들었었는데 굉장히 약간 예외적인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근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일까 근대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근대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은 하나의 예이고 모든 사실 근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 약간 궁금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럽에서의 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방에서 어떻게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들은 과학사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가 되었지만요.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게 왜 발생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창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한국의 근대, 한국의 발전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발전국 중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예외주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예외주의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영국의 산업혁명도 예외주의고 미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도 예외주의고 한국도 예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주의라는 건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주의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요. 그런데 근대라는 걸 설명을 할 때 근대는 사회 변화에 대한 메타담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사회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건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회가 도대체 뭐지? 그런데 사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지배적인 관점은 통일된 전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일관된 전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죠. 영어로 하면 coherent whole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뭐냐. 제가 사회학 개론에 항상 가르치는데 사회는 세트들의 세트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라는 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트들 예를 들어서 경제의 세트들, 국방의 세트들, 정치의 세트들, 교육의 세트들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각기 독립성을 가지고 환원될 수 없이 공존하는 그런 게 사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 논이라고 했을 때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논에 의해서 양의학과 한의학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러다임 논이 상징하고 있는 게 코 히어론 톨입니다. 통일적인 전체로 보는 거예요.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세트들의 세트들이다. 한의학 같은 경우 침의 세트들, 한의학의 세트들, 대학의 세트들, 병원의 세트들, 국제기구의 세트들, 정부의 세트들이 모여서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의 일관된 논리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걸 세트들의 세트들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다양한 근대에서 사회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변화, 정치적 변화, 문화적 변화, 자아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대로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일관된 방식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속도와 범위에서 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도 변화를 설명할 때 왜 변화했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지라는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대를 설명하는 데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원인을 찾으려는 기원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수십 년 된 논쟁이 근대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하나는 내재적 발전론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 발전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학술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국의 근대, 한국의 발전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이건 조선시대의 농업의 발전에 의한 내재적 발전이다라고 해석하는 쪽과 일제 식민지에서의 일제가 깔아준 인프라 덕분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기원을 찾으려는 거죠. 이 기원이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했듯이 사회라는 건 또 변화라는 건 세트들의 세트들인데 일제나 조선에서만 발전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원론에 반대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요즘도 이런 논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교자본주의 같은 게 마찬가지죠. 유교자본주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했을 때는 연공서열적 네터코에 의한 조직이 강해서 발전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원을 찾아서 단일한 요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왜 발전을 했느냐고 했을 때 저희는 흔히 인과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인과를 찾으려고 해요. 역사인과. 이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외주의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신농족 오유인데요. 하나를 딱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코잘리티. 그게 일제든 조선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 기원을 찾으려면 실패로 끝나고 만다. 왜냐하면 사회에는 그렇게 변한 게 아니니까 다양한 세트들이 모여서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된 거니까 그래서 한국의 근대라는 것은 어떤 기원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의 연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창조적 유물론 창조라고 하는 선생님이 말씀해서 왠지 정말 창조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이브리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물질적 토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물질적 토대는 굉장히 어찌 보면 권력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사실은 이렇게 움직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건 창조이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권력관계 하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예외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한의학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래도 살아남은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선생님께서 그 전작으로 설명하신다면 지배받는 지배자도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일 텐데 지배받는 지배자의 하이브리드가 과연 어떤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선생님께서 중반부에 계속 한의학과 의학이 서로 협진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봉안학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한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번역이 굉장한 권력관계에 의해서 사실 한의학이 약간 끌려가는 방식의 실험실을 한의학이 실험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기본적으로 양의학과 대결하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양의학과 어떤 식으로든 포섭되기 위해서 양의학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실험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한의학이 실험실이 아닌 다른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한의학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게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학이 만들어낸 것을 이제 어찌 보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하이브리드의 약간 숙명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창조적 유물론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셨을 때 제가 드렸던 느낌은 역시 이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우리의 하이브리드는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닐까 하이브리드에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궁금증들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들이 세트들의 세트들이다. 근대라는 것이 변화의 세트들의 세트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권력지형이라는 단어를 말을 했을 때 권력이 이분법적으로 양분된 게 아니라 권력의 세트들의 세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착시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 양의학과 과학에 복합된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냐라는 또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권력과 인프라 권력을 동시에 바라보았을 때 권력이라는 게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지배받는 부분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넷플렉스에 종속되었다, 유튜브에 종속되었다 말하는 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권력을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무다라는 이분법적 생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권력도 사회도 어떤 all or nothing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가 창조하면서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대체의학 역사상 한의학만큼 강력한 전통의학은 없습니다. 지휘권력도 그렇고 창조권력도 그렇습니다. 대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대학이 조금 비관적이죠. 창조권력이 한국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휘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미국 대학이나 서구의 대학에 총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 한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프라 권력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 6조 내지 7조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출입대의 예산은 3조 내지 4조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의 차이가 굉장히 거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대학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든지 다른 문화산업의 경우 세계에 나가서 굉장히 활발하게 선두나 빛을 발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 창조권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서울대나 서울중심뿐만 아니라 지방대나 여러 대학들의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저희가 창조권력을 키울 수 있고 학문 후속 세대라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망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키아라든지 모토롤라라든지 한때는 세계 최고라고 한 기업들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라트로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 보면 창조라는 게 어떤 시점에 성공한다고 해서 다음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창조를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근대화 창조라는 것도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다른 인프라를 붙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의 경우 실험실에서만 근대화라든지 인프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학 산업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끊임없이 인프라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권력관계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비관주의에 빠지는데 조금 다양하게 보고 인프라의 세트들의 확장으로서의 권력을 바라본다면 결코 비관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뭐 예전에 그람 씨를 읽으면서 비관적인 지성, 낙관적 의지 이렇게 해서 그 문구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많이 떠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말씀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어찌 보면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창조적 유물론의 어찌 보면 핵심 접속사, 핵심 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셨어요. 온 7, 8년 정도 사이에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 연구를 진행해 오신 결과물이 계시겠지만 출간 세 권의 책을 출간하셨고 어찌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 권력 산부작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하신 상황이신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예고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준비 중이신지 저희들에게 잠깐만이라도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책 제목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제가 지배받는 지배자 이후에 여러 교육단체와 학술단체 초청을 받아서 한국 교육 특히 대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많은 토론을 했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책을 계기로 한국 대학을 어떻게 창조 권력으로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인가 또 지위 권력을 민주화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물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이니까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약간 쉽게 전국의 지방대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야만 창조 권력도 커지고 저희가 겪고 있는 대학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나 사실 명쾌하게 말씀을 선생님의 책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방송만 보시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선생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책 속에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책을 구입하셔서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그런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어떻게 선생님께서 사유하시는지 그 결들을 읽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